시디를 사과 가랄게도 내가 부르면 친구들이 들으려면 사과하고 안들어 시디를 사지 마시죠 마일나와야 3일나오네 재수 좋은사람 4일나온사람도 있데 거의 안나온다 돈 벌어먹고 살갖다 개같은 새끼 너도 앉아서 쳐 힘든디 앉아서 못쳐 힘든디 하루종일 세갖고 가시네 나이들 시집가야될거인디 시집가겄냐 어? 누가 데리고 가겄냐 너를 그래 생기냐고 거기서 지둥이는 내 맘에 딱 든다 톡 튀어나온거이지 나는 여자를 뜨고 오르냐고 얼굴 안봅니다 지둥이가 톡 튀어나온걸 보거든 지둥이 들어갔는데 때려 죽여고싶어 하하 자 내 스타일은 지둥이 이렇게나 또 생각이 되고있냐 자 우리 밖에 있으면 가자 내 청춘함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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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